여호수화는 주요 등장인물이자 야외는 구원이시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광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구원 행위는 출애국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기업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명기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도록 준비시키는 모세의 유언이었다면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여호수화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화서는 모세의 죽음에서 여호수화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술하면서 유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가난정복과정과 이에 따른 토지 분배와 도피성 그리고 여호수화의 마지막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사사들이란 여호수화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화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적, 사회적, 국제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하나님 백성이 행해야 할 의무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유일신 사상에서 다신적 가난, 토착 종교와 마찰, 방랑생활에서 정착생활로 바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갈렙의 조카이자 예수포타미아 왕을 이긴 온리엘, 에글론을 암살한 에훗, 블레셋을 물리친 삼갈, 최초 여사사 드보라, 미디안과 싸운 기두온, 벌레라는 뜻의 돌라, 하나님의 교화 야일, 자기 딸을 바친 입다, 타국여자와 결혼하고 타국으로 딸을 시집보는 입산, 상수리나무 엘론, 낙이 이름마리를 탄 압돈, 블레셋과 싸우고 드릴라의 게임에 빠진 삼손 이야기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을 오는 대로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소돔과 고모라로 유명한 롯의 두 딸로부터 모합족속과 암몬족속이 시작되는데, 롯은 그러한 모합 출신의 여인입니다. 사사하 시절 지독한 흉년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합 땅으로 이주하였는데, 거기서 그들의 아들들은 결혼했는데, 거기서 엘리멜렉과 아들들이 죽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그 중에 하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며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룻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이삭을 줍던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시어머니의 중매로 결혼하게 되는데,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이세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에서 사무엘서는 상하로 구분하지 않고, 단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는 왕이자, 예언자이자, 제사장이었는데, 신정국가에서 군주국가가 되면서, 사사의 기능은 분화되었고,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마지막 형판과,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는 변천으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왕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로, 엘리에서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이수로, 그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의 아들이 기도로 태어났고, 사사엘리의 집안에서 자랐고, 블레셋의 법계를 빼앗겼고,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또 다이대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이수은 볼렷을 이겼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절친이 되었으나, 사울의 질투를 받아 도망다녔다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사울과 다잇, 그들의 관계 이야기이자, 이스라엘 초대 왕의 최후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상이 사무엘을 시작으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무엘 한은 다잇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잇은 유다이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에 내란이 있었으나, 다잇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블레셋을 격퇴하였으며, 법계를 예루살렘에 봉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잇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과, 예레미야의 새 계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제시된 언약을 결속시킵니다. 다잇은 싸우고 이겼으나, 다잇의 신부 우려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고, 나단의 책명을 받았고, 바세바의 아이가 죽었으나, 여디디아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잇의 아들 암론은 이봉루의 다말을 겁탈하였고, 암론과 압살롬의 형제의 난이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 다잇은 또 도망을 갔으나, 압살롬은 죽었고, 반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3년 기근이 있었으며, 사울 가족들을 처형한 다잇의 만련에 대한 기록이 이르기까지, 사무엘 한은, 다잇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가난 전 국토를 평정하여,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통일을 완성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에서는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단곤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서는 사무엘서에 이어 이스라엘의 역사, 즉 솔로몬 왕으로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의 흥망성세를 기록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그 역사에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야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열한기상의 핵심 단어는 왕국 분열로, 다잇 이후 왕의 계승의 투쟁으로부터 솔로몬의 통치와 분열 왕국의 역사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한기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12장에서는, 솔로몬이 죽자 두 왕과 두 개의 수도, 그리고 두 개의 종교로 왕국이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열한기상은 솔로몬의 사망으로부터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의 10집화 북쪽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암의 유다와 베냐민 집화, 남쪽 유다 왕국의 분열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와 유다의 루오보암의 업적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초기 전쟁, 그리고 열심이 특심인 엘리아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활동으로 역사는 계속됩니다. 열한기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섰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과, 유다가 바벨론에게 방하고 포로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은 후에 엘리아는 불수려와 불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더니,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으며, 대머리 엘리사가 모세와 엘리아를 이어 물을 갈라지게 하고 그 얘기를 갖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사역으로부터, 예후의 혁명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문하셋, 아몬, 요시야, 요하스, 요하김과 바벨론 침략, 요하김과 바벨론 포로, 시드기야와 바벨론 포로, 끝으로 25장은 핵심장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완전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한기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나 역사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인 예언자의 활동의 주관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고 정리되어 전해졌습니다. 히브리 성서에서 맨 뒤에 위치한 역대기는 한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를 볼 때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매우 늦은 시기로 추정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는 역대기를 열한기 바로 다음에 두어 역사의 연결성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역대기는 디브리 하야밈, 그 시대의 사건들, 또는 그 시대의 기록들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재구성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상의 핵심어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왕가의 계보입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이 혈통적, 정치적, 종교적, 제사장적, 전통성이 있는 언약의 왕국에 대한 기록으로, 역대기상 구조는 아담으로부터 사울까지, 다시 다이스 역사와 그의 통치와 최후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디브리 하야밈, 그 시대의 사건들, 또는 그 시대의 기록들이라는 뜻으로, 그 중에서도 역대기 한은 성전과 개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이카에 대한 관심과 예루살렘 제의라는 두 개의 기동을 감싸고 있는 역사 해석의 한 수단으로 임과응보 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의 지혜와 성전건축, 그리고 그의 통치와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유다 왕조 실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집파의 반역과 루오보암의 통치, 아비아의 통치, 아사의 통치, 요사반 여우람, 아시아와 아달리아, 요하스 아마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문하세와 아몬, 요시아의 개혁을 끝으로, 요하스와 요하김, 요하김과 시드기아로 이어진 유다의 멸망과 포로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국의 정체성, 당위성, 그리고 그들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정통성에 근거하여 재정리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에서 에스라서는 느에미에서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에미아는 동시대 같은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활동하였고, 두 사람이 활동한 영역과 목적이 상호 보완적이며, 그 기록의 관점, 기록의 목적, 중심 사상의 견지에 서로 통일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라는 도움이라는 뜻으로 종교적 또는 제사의식의 관점에서 국가의 포로에서의 귀환과 성전 재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성전을 핵심 단어로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이 종교적으로 이방 종교화되고 도덕적으로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며 민족적 우월감도 위축된 상황에서 백성으로 새로운 야외의 배로 뭉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종교개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파괴된 성전의 비극적 역사보다도 재건될 건설적 희망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고 전해졌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에서 느에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의 느에미야는 평신도이면서 총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다섯 번에 걸친 공갈, 협박, 조종 및 중상, 위험 및 사례의 온갖 수단들을 통한 방해가 있었지만, 느에미야는 사회재반 행정을 능률적으로 조직하고, 에스라와 함께 종교 제도와 순결 문제까지 새롭게 정리하여 세속적 직업을 가진 레인들을 성직으로 복지시켰습니다. 백성들에게는 11조 생활을 권고했고, 엄격한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느에미야서는 예루살렘 귀환과 성과 건축으로부터 느에미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기록하며, 유다 나라가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성할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느에미야는 왕성한 활동가인 동시에 충성되고 경건한 애국자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참 성도였습니다. 에스더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하다사인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비가 되자 에스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절기인 불임절의 기원과 의의, 그리고 그 내용과 준수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한 기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적대 관계였던 아말레족의 하만을 비롯한 반유다주의자들의 학살 계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에스더서에서 엘, 엘로엠, 엘샤다이, 심지어 야해라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언급되고 있진 않지만, 에스더서는 그 역경 속에서 자신을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적으로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왕의 위대함으로부터 페르시아인들의 두 연애, 에스더의 이방인 행세, 하만의 승진, 반유대인 칭령,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운명적 변화, 그리고 첫 번째 잔치까지 이야기가 황실의 진전 상황이라는 육장에서 대칭으로 다시, 두 번째 잔치와 왕과 에스더의 운명적 변화, 유다인의 호의적 칭령, 모르드게의 승진, 이방인들의 유대인 귀한, 유다인들의 두 연애, 왕과 모르드게의 위대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극적인 반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